아 됐다 와이파이로 하니까 된다 아 신쩌우 자 다시 민수코언니 초대해볼게요 잠시 연결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살짝 예 다시 지금 비 때문에 여기가 난리가 났어 거기 야외군요 지금 이 빗소리 들려? 네 너무 잘 들려요 빗소리 빗소리 때문에 난리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아 문 닫았구나 천장에서 내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저 무서워 네 아예 안 들려요 지금 그니까 어 어 비가 좀 덜 오는 것 같아 갑자기? 갑자기? 말을 계속 치시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동네에는 비가 안 와요 잠시 스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스탑 하겠습니다 잠시 스탑? 아 이게 너무 많이 와 아 상황이 지금 기상상황 때문에 네 잠시 네 여러분 저만 남았군요 네 잠시 민스코 언니네 쪽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가 살짝 지금 네 잠시 중단을 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하죠?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민스코 언니랑 돌아오도록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다 들어오기 아 너무 좋아 아르 아르 아 먼저 아 알 알 или 감사합니다.